아잇, 모시모시 그래도 도움놨다 왜 도망 안가? 도망가야 해? 도망갔잖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? 이현수씨한테? 누가 잘못했대 근데 왜 피해? 상황이 좀 그랬잖아 자기 같음 그 상황에서 아는 척하고 싶었겠어 자기라 그러지마 친한 거 같잖아 이 자기는 그 자기가 아니야 이 자기는 그 자기가 아니면 뭐야? 2인칭 대명사 당신 유 남자 여자 연인 사이에서 부르는 자기가 아니 축하해 셰프가 됐네 축하해 작가가 됐네 축하 받기엔 난 너무 후져 나도 축하 받기엔 일러 산을 하나 넘으니까 산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더라고 어른 다 됐다 내가 어른 됐으면 현수씨는 늙었구나 늙었다는 말이 심장이 와서 꽉 꽂히네 얘나 지금이나 나이에 못 벗어나는 건 똑같네 안 보는 사이에 성질도 꾸는 지수가 높아졌네 뭐든 높아지면 좋잖아 아 진짜 나한테 왜 그래?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갑자기 나타나갖고 한다는 말들이 죄다 비아냥이야 전화 안 받은 건 잊었나 봐 어떻게 잊어 얼마나 후회했는데 얼마나 아팠는데 그걸 잊니 왜 후회하고 아팠어? 왜 후회하고 아팠어?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잘 나가는 애인도 있고 작가가 되겠다는 꿈도 이룬 이은수씨가 왜 후회하고 아팠냐고 왜 후회하고 아팠냐고 왜 안 들어가고 있어? 모르는 사람이 보면 둘이 사랑 싸움만 줘야겠어 내 꿈인 건 맘 같아서 왈칵 참아 더운 눈물 아팠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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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팠냐고